단서될만한거는 해튼 다 하나씩 야 같이 아래? 뭐라고? 그 정도 잘 어울리네 아주 그 식탁 같이 갈아입어 견상하지마 왜? 수열이가 회자장에 다시 나다왔다 갑니다 아 누구와? 내가 죽였다고! 내게 죽였다고! 당신이 지금 나한테 좋은가자 허가보면 뭔가 나오겠지 네가 나한테 한 걸음 다가오면 나도 너한테 다가가야 되잖아 가끔 옆에 있던 엉뚱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그 당신이었지